안녕! 전납강좌야! 오늘 만난 부분은 바로 벨벌드 퍼스트 슈퍼킹 신제품 이름 뭐였지? 이름 뭐였지? 이름 이름 월드스프리건 그리고 슈퍼킹 트리플 부스터 세트 왕창왕창 많이 파는 것이야 자 여기 보니까 아니 여기 월드스프리건이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다 아침에는 20몇개가 있어 우와 짱이야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우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우와 이거 봐 트리플 파스킹 트리플 부스터 세트도 엄청나게 많아 다 아침에 역시 20개가 넘는다 우와 베어린트로 슈퍼프 다 아침에 20개 가까이 된다 이야 대단한 분량이야 우와 이야 베어린트로 슈퍼킹 또 있어 이야 여긴 진짜 대단한 곳이다 어 여기 봐 실제로 있는 어 실제 있는 어 트리플 부스터 세트부터 트리플 부스터 커스터마일 세트 이야 엄청나게 많은 팽이들이 있어 이야 좋았어 밑에도 있었구나 올랐다 야 아 멋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곳은 도대체 어디인걸까 자 바로 보러 롯데몰 토이드라스 성벅점에 필요한 차를 이웃어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하여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빨빨빨빨빨빨빨빨